두알라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림베는 카메론에서 가장 큰 규모의 휴양지다. 대서양 해변은 1년 내내 피서객들로 붐빈다. 그런데 해변이 온통 검다. 카메론산에서 폭발한 화산재가 날아와 만든 풍경이다. 검은 해변은 아이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준다. 림베 해변, 그곳에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모든 게 있다. 림베 해변은 아이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준다. 림베 해변은 아이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준다. 림베 해변은 아이들에게도 특별한 수영기 처벌을 만들어준다. 림베 job은 내일 수영기 처벌을 만들어준다. 감사합니다.